증조부님이 평양 근처에서 만났던 구미호 이야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평양 근처에 어딘가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분당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살다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어릴 때 서울에 놀러가면 귀신 이야기를 워낙 좋아했던 저라 할머니께서 여러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증조할아버지 이야기이십니다. 할머니의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증조부님께서는 그 지방에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버셨지요. 할아버지 말로는 식소리 서른 명이 넘었다고 하셨으니 말이죠. 만약 공산당이 집권 안 했으면 저도 평양에서 부잣집 도래님으로 지금 살고 있었겠죠. 이 증조부님을 저야 뵌 적이 없지만 공산당이 집권하자 역시나 잘 사는 사람들부터 조직이 시작하니 저희 할아버지를 바로 서울로 내려보내셨는데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전쟁이 터졌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증조부님한테 같이 내려가자고 하셨지만 증조부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자신은 그래도 위산이 쓸모가 있어서 공산당 애들이 어쩌진 않으실 거다 라고 하셨죠. 외아들이셨던 저희 할아버지만 내려보내시고 식소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돈을 나눠주시면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80년대 이상 가족 상봉할 때 기회가 있었지만 증조부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셔서 뵙지는 못했다고 하시고 친척들의 이야기로는 예상대로 공산당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진 않고 천수를 누리셨다고 합니다. 쓰잘되기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시고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권로마을에 출장 진료를 가셨던 증조부님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 밤이 깊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통 때라면 그냥 그 마을 위지집에서 하룻밤 머무시다가 오시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기분이 묘하셔서 집으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한계 넘어야 했는데 첩첩선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풀이 우거지고 가끔 야생동물도 나오는 곳이라 하인들이 말렸지만은 증조부님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구나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인들과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텐 농산물이나 그 지역 특산물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망아지에다가 달구지를 매달아서 다니셨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망아지의 곡비를 잡고 끄는 하인 한 명과 증조부님 그리고 뒤에는 보디가드 겸 힘쓰는 하인 한 명까지 총 3명이서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달구지가 덜그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하인들이 부르는 노래 할머니 이야기로는 노래를 크게 부르면 호랑이들도 그냥 귀찮아서 웬만히 굶주리지 않으면 사람을 습격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보다는 망아지를 노리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왔을까요? 증조부님이 사시는 마을이 보이는 중터까지 왔을 때 그 어둠컴컴한 산길에 흐느끼는 여인 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앞에 하인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더니 바로 증조부님께 어르신 저 앞에는 처자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증조부님이 말씀하시게 나도 들었다 뭐하는 처자인지 알아보거라 하인이 겁을 잔뜩 먹고 거기 누구요? 라고 묻자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처자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인이 와서 말하기 어르신 저 처자는 반댓 마을에 사는데 약초 캐러 왔다가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증조부님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혀를 차셨지만 할아버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홀리겠구나 싶어서 그럼 우선 우리 마을까지 데려다 주자꾸나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하셨죠. 그리곤 뒤에 있는 하인보고 동아줄을 준비하라고 시키셨다고 합니다. 하인에 이끌려온 소복을 입은 처자를 증조부님이 보자 이건 구미호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말 그대로 여우이다 보니 사람처럼 말을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나귀에 태우려고 하니 계속 미끄러지더랍니다. 그 와중에 당나귀는 구미호인 걸 눈치쳤는지 계속 낯일을 치고 있었죠. 그때 하인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눈치쳤다고 합니다. 증조부님이 짐진 모른 척 하시며 당나귀에 태우기가 어렵구먼 안되겠네 그냥 수레에 타시게나 그리고 수레가 많이 흔들리니 떨어지지 않게 수레랑 꽉 묶고 들여라 그 순간 사람 모습에 한 구미호는 움찔거리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양옆에 하인이 달려들어 포박하고 수레에 묶어버렸다고 합니다. 묶자마자 사람의 소리가 아닌 여우의 울음소리가 산에 올려 퍼졌습니다. 증조부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이오무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홀렸느냐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셨답니다. 하인들도 낄낄거리면서 구미호를 묶은 수레 위에 천을 덮고 다시 줄을 둘러서 무슨 짐차의 짐을 싣듯이 꽁꽁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흥얼거리며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수레에선 계속적으로 끼잉거리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났었지만 하인이 뭉둥이를 갈기자 잠잠해졌죠. 증조부님도 그때 구미호를 잡는 게 생각보단 쉽구먼 하시면서 안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조금만 가면 산 아래 마을이 보일 정도로 집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때 도깨비 불 두 개가 일행을 맡고 섰더랍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 증조부님도 순간 긴장을 하셨는데 그 밑에 하인은 그냥 멍하니 도깨비 불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보가 뭐하냐 그냥 빨리 가자꾸나 라고 증조부님이 말씀하셨죠. 주인이 말하는데 그냥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망아지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더랍니다. 이놈 보게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죠. 뒤를 돌아보니 뒤에 따라오던 하인이 수레에 묶인 줄을 끊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놈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자 하인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증조부님이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놈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빨리 가자꾸나 말보가 이때 증조부님은 뒤에 하인이 또 귀신에 홀려 이상한 짓을 할까봐 계속 후방쪽을 출시하면서 가고 계시는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제쯤이면 다 왔을 터인데 아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오르막을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 앞쪽을 보니 분명 마을은 바로 밑에 보이는데 이 말보기라는 하인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옆색길로 빠져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갑자기 망아지가 울면서 내달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증조부님은 땅에 떨어질 뻔했지만 순간 망아지에 바짝 붙어서 다행히 낙마 사고는 면하셨고 이 망아지가 오르막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니 말보기는 그냥 멍하니 서있기만 하고 뒤에 하인은 주인님하고 부르는데 쫓아 오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대로 내달리기 얼마쯤 지났을까 망아지가 지쳤는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귀에 묶여있던 수레는 용쾌 버텼지만 끼그덕 거리는 게 조만간 바퀴가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이어서 뒤따라오던 하인과 멍하니 있던 말보기는 필사적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망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증조부님께서 한숨을 돌리고 달려온 하인들에게 부축받으셨죠. 그리고 망아지에서 내려 자리에 주저앉으니 기가 막히게도 그 망아지가 증조부님을 이끌고 온 것은 산중턱에 심한 비탈길이었죠.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지면 그대로 낙사하는 그 정도의 비탈길이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말보기는 망아지에 곡비를 잡고 후진시키고 있었죠. 냉철한 증조부님은 밤에 바람을 쐬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새끼를 구하러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더 괘심한 생각이 들어서 하인보고 몽둥이쯤질을 더하라고 시켰습니다. 5분 넘게 때리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자고 하시며 지친 몸을 이끄시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부터 식솔들까지 땀으로 망신창이가 된 증조부님을 모셨고 증조부님이 대청마루에 앉은 다음에 말씀하셨죠. 산을 넘어오다 구미호를 잡아왔다네 그래서 좀 늦었지 수레디를 살펴보거라 하인이 꽁꽁 묶힌 밧줄을 칼로 잘라버리고 희한한 구경거리에 서른 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우르르 수레 주위로 모여서 숨죽여보는데 구미호는 보이지 않고 왼피 묻은 사리자루만 수레에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증조부님은 그래도 성치는 못했을 것이다. 잡자마자 두들겨 패스니 아마 사람 홀리는 일은 더 이상 못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